정부가 양대 노총 소속 노조에 몰아주던 지원금의 절반을 탈정치를 선언한 MZ노조와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. 또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한 장만 사진 찍어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한 노조 명단입니다. 조합원 1천 명 이상 대형 노조들인데 전체의 63%인 207곳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. 대신 탈정치와 회계 투명을 내걸고 출범한 MZ노조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. MZ노조와 비정규직, 플랫폼 노동자 등 신규 조직에 지원금의 절반인 2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정부는 노조 간부 교육, 국제 교류 사업에는 지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